먼저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응해주십시오. 국기 대화해요.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에 다할 것을 국회에 다시 갑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재창이 되겠습니다. 전주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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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십 아멘 아멘 이어서 순묵 소년및 선배 민지에 대한 문명을 갖겠습니다. 일동 문명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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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